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호스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수업도 바로 그 호스팅의 연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직접 인프라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게 좀 개념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우드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이 성공을 하게 되면 유행어가 되죠. 유행어가 되면 수많은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자기도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어디에나 클라우드가 있는데 클라우드가 무엇인지는 알기가 힘든 다시 말해서 언어로서 가장 뭐랄까요 언어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언어의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거든요. 근데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라는 말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행어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나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이러한 것들과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것들과 다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측면은 인프라의 질적, 양적 향상, 발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저는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이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있지만 어떠한 것은 같은 패러다임 안에서 그 질적, 양적 변화가 너무나 급격해서 현실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만큼이나 큰 변화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동네에 슈퍼가 있고 그리고 대형 화린마트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이 대형 화린마트가 규모의 경제 그리고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은 거라고 또 보지는 않잖아요. 좀 다르게 보죠. 그리고 둘 다 서로 간의 장점과 단점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의 맥락에서는 이종의 호스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지적, 양적 변화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가상화 그리고 종량제라는 건데요. 자 이 중에서 종량제라는 것은 쓰는 만큼을 돈을 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쓰는 만큼 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상화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 트렌드와 만났을 때 굉장히 격렬한 화학적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반응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가상 머신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 가상이라는 말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머신이라는 것은 기계라는 뜻인데 가상 머신은 이 가짜로 만든 컴퓨터라는 뜻보다는 실제로 물리적인 컴퓨터는 아닌데 물리적인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라는 뜻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따라와 보세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물리적인 기계, 컴퓨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컴퓨터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컴퓨터 위에 우리가 운영체제를 일단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그 운영체제 위에 어떤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데 그 특수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가상 머신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그냥 소프트웨어에 불과한데 동시에 이 마치 기계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기계인 것처럼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가상 머신이고요. 바로 그 가상 머신 위에 다시 운영체제를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기계는 하나인데 그 위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마치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는 것과 같은 환상을,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가상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화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우리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VM웨어, 버추얼 박스, 패러로이즈 이런 소프트웨어들 혹시 써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가상화를 경험해 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맥을 쓰시는 분들 이 한국에서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어렵죠. 액티브엑스니 뭐니 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뭐를 쓰나요? 이 패러로이즈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은 맥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패러로이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고 그 소프트웨어 위에다가 윈도우를 깔아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개발자라고 하고 리눅스를 쓴다고 했을 때 근데 리눅스 유저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나 또는 OSX나 이런 운영체제 위에 VM웨어나 버추얼 박스나 패러로이즈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깔아서 거기에다가 리눅스를 깔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일종의 가상머신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화 기술을 개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도대체 서버 쪽에서는 이런 가상화라고 하는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이 서버 쪽에 어떤 사업자가 있다고 해요. A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A라고 하는 그 업체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일단 구매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컴퓨터는 물리적 기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 업체, A라는 업체에게 컴퓨터 한 대를 임대를 하는데 어떤 컴퓨터를 임대하냐면 물리적인 기계 한 대보다 훨씬 사양이 적은 예를 들면 메모리가 600메가 정도 되는 그런 컴퓨터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메모리가 600메가면 되게 현 시점에서는 적은 컴퓨터고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16기가 정도 되는데 보통 한 현 시점에서 한 8기가 정도가 일반적인 사양인데 여러분들이 600메가짜리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은 16기가짜리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할 필요가 없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웹 서비스를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그런데 초반에 사용자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16기가짜리의 적당한 컴퓨터를 쓰는 것도 사실은 낭비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면 물리적인 기계 한 대보다 더 사양이 낮지만 훨씬 저렴한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맥락에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여기 있는 여러 개의 물리적인 기계를 묶어서 한 대의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6기가바이트짜리 컴퓨터 현 시점에서는 아주 파워풀한 컴퓨터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구경하기도 힘든 컴퓨터입니다. 이런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종량제라는 것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상화라는 것과 맞물려서 화학적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강력한 컴퓨터를 A라는 업체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끄지 않고 임대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4천만원이 들어요. 꽤 큰 돈입니다. 그렇죠? 4천만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컴퓨터를 1시간 사용한다면 얼마일까요? 자, 한번 두드려 볼까요? 일, 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4천만원을 1시간 쓴다고 하면 일단은 365로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시 24로 나누면 4566원이 나오네요. 즉, 여러분은 5천원 5천원에 256기가짜리의 아주 파워풀한 컴퓨터를 1시간 동안 임대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양의 컴퓨터로 걔가 30일이 걸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컴퓨터 한 대면 여러분이 1, 2시간이면 아니면 하루이면 끝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비용을 지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아마 지불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컴퓨터를 실제로 구매하는 게 더 싸다라고 해서 이 컴퓨터를 구매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더 이상 한 며칠 돌리고 나서 그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 컴퓨터 어디 가서 팔 수 있나요? 이거 누가 사겠어요? 이렇게 강력한 컴퓨터를 비싸게 바로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딱 그 컴퓨터를 끄는 순간에 과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가상화라고 하는 기술과 그리고 종량제라고 하는 요금체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효과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우드는 이제는 더 이상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호스팅이 필요한 호스팅을 사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의 클라우드를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모델과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비교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만약에 어떤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1분에서 5분 안에 그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실제로 자신이 구매해서 IDC 센터에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것저것 설치해서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그 컴퓨터의 사양이 좋거나 하면 꽤 긴 시간이 걸려요. 뭐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빨간 선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트래픽이라고 쳐볼게요. 트래픽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트래픽이 여기 이 지점에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그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이만큼은 그 얘기는 뭐예요? 컴퓨터가 저걸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자꾸 죽거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구매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딱 한 순간에 컴퓨터의 사양은 이렇게 수직 상승합니다. 서비스의 어떤 성능이 수직 상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용자들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만큼은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서비스는 이렇게 상승했는데 아직도 컴퓨터는 이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죠? 예. 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가 사용자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가 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가 쭉 서비스가 정점을 향해 가다가 요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많은 컴퓨터를 구입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되나요? 낭비가 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컴퓨터를 여러분이 1분만에 만들 수 있고 1분만에 삭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컴퓨터의 양과 실제 구매하는, 실제 사용하는 컴퓨터의 양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용 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1년 동안 아주 일정한 양의 컴퓨팅을 처리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통적인 모델에 따라서 컴퓨터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의 필요성이, 컴퓨터의 필요한 양이 출렁출렁한다면, 계속해서 바뀐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훨씬 더 좋은 모델일 거예요. 이러한 인프라의 변화, 컴퓨팅 환경의 변화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를 구매하고 거기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랫폼을 깔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플랫폼은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우리의 수업에서는 php, mysql, apache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오픈 튜토리얼스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다 세팅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보안이나 또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확장성,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소위 스케일러빌리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것이죠. 즉 컴퓨터를 장만하고 그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이런 작업까지는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A라는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A라는 사업자가 제공한 컴퓨터와 운영체제 위에다가 플랫폼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동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중에 인프라스트럭처 에즈어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은 저 컴퓨터와 운영체제를 통틀어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IaaS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아마존의 웹 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것이 있고 또 KT는 유클라우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aaS라는 게 있어요. Platform as a Service 이거는 어디까지를 사업자가 제공하냐면 컴퓨터 운영체제 플랫폼까지를 사업자가 제공합니다. 즉 사업자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것을 업로드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것과 저거 IaaS라고 부르나? 아무튼 이거 PaaS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바로 이거는 좀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서브 호스팅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PaaS는 웹 호스팅이 저기에 해당된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까지를 모든 것을 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예 소프트웨어 애지어 서비스 라는 의미에서 SaaS라고 하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자 이 SaaS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오픈 튜토리얼 쓰는 생활코딩 과 같은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이 온라인 사이트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회원가입해서 거기 있는 컨텐츠를 이용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업로드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SaaS를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들을 오픈 튜토리얼스 OIG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모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라인의 모든 온라인의 많은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이 SaaS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잘게 쪼개서 거기에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고 각각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클라우드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웹호스팅, 서브호스팅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다 공존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아직 서로 다르다 라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 어느 한쪽이 모든 장점을 가지고 가는 순간에 그 순간 바로는 아니겠지만 나머지의 그 기존의 것들은 사라지겠죠. 예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제가 속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얘기할 순 없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모델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서버를 실제로 구동하기 위한 서비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